리드는 25년간 지우소 정비사로 일했고 17년간 제이씨 팬이 백화점에서 1년 단위 파트타임 청소부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9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는데 약 800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이었다. 800만 달러를 만드는데 별다른 행운은 없었다. 일하면서 받은 작은 월급으로 39세부터 50여 년간 우량 주식에 투자한 것이 전부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돈이 260만 원이다. 그 260만 원과 매월 받았던 월급의 일부로 50년 동안 주식을 모으니 800만 달러가 된 것이다. 투자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리드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인생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지속하며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한다. 둘째, 검소한 생활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늘려야 하고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그릿 권은진 님이 지으신 부의 삼각형입니다. 부제는 170만 원 월급쟁이에서 순자산 20억 투자가로 사는 비법입니다. 권은진 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된 후 첫 월급을 받고 사회는 생각하던 것과 다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부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돈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통해 부자들이 사고 방식과 습관을 배웠고 인생에 하나씩 적용하면서 투자를 병행했다. 실거주를 위한 첫 집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5년 동안 모은 자산이 학교에서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넘어서면서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했다. 오히려 단순한 투자법이 성공한다. 각 투자 자산의 장점을 알고 활용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나 대신 24시간 일하는 자동 수익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더 이상 투자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2장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비법, 3장은 V3각형 1단계 부동산, 4장은 V3각형 2단계 미국 주식, 5장은 V3각형 3단계 국내 주식, 6장은 평생 부자로 사는 인생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1장에서 이것을 알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매일 주말 같은 삶을 꿈꾼다면 당장 시작하라. 부자가 될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2장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 V3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초보자일수록 미국 ETF가 답이다를 살펴볼 거고요. 5장에서는 잃지 않는 종목 선정 원칙 5가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 멘탈 관리가 전부다. 최근에 이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여기 잘 설명을 하고 계셔서 6장에서는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는데요.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기존 투자서적과 재테크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저자는 실행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을 벌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좋은 자산을 사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버티기만 한다면, 시기를 잘 만나면 정말 평생일에서 벌 돈을 한순간에 벌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너무나 일치를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동감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같이 일반 투자가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재테크 책의 단권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이 길어졌는데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월급생활자, 자영업자, 투자자, 사업주 범위 중 하나에 포함된다. 부의 피라미드 제일 아래가 월급생활자이고 그 위로 자영업자, 사업주, 투자자가 있다. 당신은 이 네 가지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자다. 처음에는 당연히 노동소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점차 사업주와 투자자 쪽으로 가야 한다. 월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셈이다. 월급만으로는 매년 올라가는 물가 속에서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게다가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가고 힘에 부치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사업을 해서 소득을 높이거나 월급으로 좋은 자산을 사모으는 투자를 해야 한다. 나도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사업과 투자 중에 고민했다. 나는 투자를 선택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월급생활자에게는 사업보다 투자가 현실적으로 더 쉽다고 생각한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회사 생활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순자산 통계를 보면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29억 2010만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나이로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순자산을 늘리고 있을까?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88.5%가 5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젊을 때부터 자산을 모았고 복리의 힘으로 부자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되는 핵심이거든요. 뒤에 스노우볼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12억으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72년이 걸린다. 반면 2011년에 5억 4천만원의 매수 후 10년 동안 실거주하면서 갖고만 있어도 집값이 2배로 뛰었다. 가구 소득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실거주 아파트에서 안락하게 살면서 저절로 돈을 버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자는 투자자나 사업주지, 월급생활자가 아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를 만드는 것은 자산이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산을 쉽게 모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자산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다. 소득은 능동적 소득, 수동적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능동적 소득에만 의지한다. 그런데 이 노동소득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쓸 생활비는 모을 수 있을까? 주말 이틀을 바라보며 닷새를 괴롭고 힘들게 사는 인생,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번 월급을 아껴 쓰면서 여유자금을 만들어 부자처럼 자산을 사모아야 한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 번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위대해진다. 당신만을 위한 영원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준다. 매일 주말 같은 삶을 꿈꾼다면 당장 시작하라. 4% 룰이란 자신이 모아둔 은퇴자금의 4%만을 사용하면 죽을 때까지 파산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4%인 이유는 은퇴자금을 미국 주식 75%, 채권 25%의 비중으로 투자한다면 연간 7%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하면 4%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 연 8%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 중 4%는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남겨두고 4%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은퇴자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1년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생활비가 5천만원이 필요하면 여기에 25를 곱해서 12억 5천만원이 필요한 은퇴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1년 생활비의 25배에 달하는 은퇴자금이 있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 4% 룰을 이용해서 목표 은퇴자금을 설정하려면 매년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생활비를 원금이 아닌 수익에서만 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은퇴를 하려면 더 나아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7% 이상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실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평소에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유명한 자산 배분 전략 중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주식, 미국 장기 채권, 금, 현금의 자산의 25%씩을 투자하고 1년에 한 번 25% 비중을 다시 맞추는 전략의 포트폴리오다. 최근 50년간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약 8.5%라고 한다. MDD는 특정 기간 동안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 최대 낙폭을 의미하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50년 최대 낙폭 MDD는 12.7%이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연구 포트폴리오만 운영할 줄 알아도 4% 룰을 따라 조기 은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투자를 조금만 더 할 줄 알아도 훨씬 더 빨리 은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분배시키면 최대 낙폭이 적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TCB 법칙으로 스노우볼 효과 계산해보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즉 복리의 개념인데 저는 구독자분들이 이 복리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너무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복리의 효과를 통해서 돈을 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리의 효과를 겪으신 분들이 경험을 보면 장기 투자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노우볼 효과란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리고 뭉치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복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용어다. 처음에는 적었던 돈이 계속 이자가 붙다 보면 나중에는 큰 돈이 되는 것을 눈덩이에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같은 눈덩이라도 높은 산에서 굴리면 낮은 산에서 굴리는 것보다 오랫동안 구르기 때문에 더 큰 눈덩이가 된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원금이 커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하면서 스노우볼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72 나누기 연간 수익률을 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2를 12% 연간 수익으로 나누면 6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일을 일으키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즉 2022년에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워렌버핏의 수익률처럼 한 25%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전설적인 수익률 25%를 달성한다고 하면 3년 후 25년에는 2억이 되고요. 또다시 3년 후 28년에는 4억, 31년에는 8억, 34년에는 16억, 37년에는 32억입니다. 즉 25%씩 매년 수익을 올리면 15년 만에 1억이 32억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0배,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연간 수익률 25%만 올리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투자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1억을 가지고 주식으로 단타를 쳐서 1년에 100% 수익률을 낸다고 했을 때 15년간 1억을 가지고 1억씩 수익을 내면 정말 잘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원금 1억에 수익 15억을 더하면 수익을 안 썼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타를 치면 기분이 좋아서 수익금은 다 쓰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16억을 버는 겁니다. 32억과 16억은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보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번 사람은 이러한 효과를 누린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기 투자금이 클수록 연간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간 12%의 수익만 낼 수 있어도 당신의 자산은 6년마다 2배가 된다. 그래서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하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최대한 목돈을 만들고 잘 굴리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은 매일매일 주말 같은 삶 돈과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원한다면 투자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목돈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면 스노우볼 효과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부자가 될 기회가 오고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은 자산은 기간을 길게 잡고 보면 모두 우상향한다. 하지만 매년 수익률이 일정하지는 않다. 어떤 자산이든 침체기, 횡보기가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매년 수익을 낸 것이 아니다. 손해를 보는 애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에 참여한 결과 연평균 20%라는 수익률을 얻은 것이다. 지금 가진 부위 99%를 50세 이후에 벌었다고 한다.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제외하고 부자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일단 투자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을 얻는 해도 있고 잃는 해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시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나이 자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줄 기회가 온다. 자산 시장의 급등과 급락, 과열과 침체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뒤늦게 너도나도 뛰어들어 상승장이 펼쳐진다. 코로나19,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심에 매도하기 시작하면 패닉세일이 이어지며 하락장이 펼쳐진다. 한 번 형성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몇 년을 지속하다가 끝이 난다. 이렇게 자산의 사이클이 생긴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 횡보를 반복한다. 내가 투자하는 지금이 꼭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산 가격이 꽤 상승했을 때 투자를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부터 어떤 하락장이나 횡보기가 와도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자산 사이클상 지금이 위기이자 침체기라면 이때가 자산을 빨리 불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공부와 직접 투자를 병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어야 한다. 자산 시장에 참여해 사이클을 주시해야만 한다. 나는 최근 부동산, 주식시장 상승 사이클을 제대로 이용해서 자산을 읽었다. 비결이 뭘까?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부터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투자를 하면서 매년 큰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락장도 겪고 침체기 횡보기도 겪고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큰 상승장이 오면 그때 자산이 크게 증가한다. 당신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부터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목과 결단력이 생긴다. 그 기회를 잡기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멘탈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프로로그를 보면 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나오는데요. 2010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을 자각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2014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2016년에서 2017년에 아파트 5채, 오피스텔 1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서 2019년에 국내 주식 투자를 했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책 중간에 나오는데 실거주 1채, 오피스텔 1채를 남겨두고 다 처분을 하셨다고 하고요.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을 매수하고 계신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은 잘 파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고 상승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침체기 때 투자를 하거나 침체기에서 상승기로 돌아설 때 투자를 해서 결국 돈을 버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운도 무시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 V3각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순자산 20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자산 20억에서 주거용 자금으로 5억을 사용한다면 15억이 남는다. 15억을 보수적으로 연수익률 8%,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서 계산하면 1년 후부터 매월 819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주거비용과 연수익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달라진다. 지금부터 평범한 사람이 20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V3각형을 소개하겠다.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식 투자할 때도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한 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을 조금씩 다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각 자산의 장점을 알고 활용할 줄 알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위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이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중요한 투자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99%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른다. 주식 투자의 대가인 피터린치의 말이다. 제가 월가의 영웅에서 피터린치의 이 말을 듣고 부동산을 샀거든요. 이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말이었습니다. 집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필수제고 한 번 사면 웬만해서는 매도하지 않기에 저절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너무 무리한 대출만 아니면 하락기를 버틸 수 있다. 내가 실거주만 하면서 주거의 안정감,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사이클을 보면서 한두 채 더 투자하면 금방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갭 투자와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부동산 편에서 어떻게 갭 투자와 레버리지를 썼는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 주식은 ETF의 투자를 추천한다. 부동산과 미국 ETF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한국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된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기업을 분석할 능력, 잘 기다릴 수 있는 멘탈을 갖춘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미국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해도 되지만 분산 투자 효과를 얻기 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지극히 일부고 타고난 감각과 재능, 통찰력, 관점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투자할 때는 성공할 확률을 높이도록 선택해야 한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면 투자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사람이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 성향과 생각, 마인드, 능력이 달라서 똑같은 기법을 적용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도 이 저자의 생각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주식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어느 정도 안전한 자산이고 주식은 어느 정도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부동산 침체장이 온다면 꼭 부동산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격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를 병행할 줄 알아야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부동산과 미국 ETF는 서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훌륭한 투자 파트너다. 여기에 국내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요즘 사람들은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100억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목표 20억을 정해놓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부동산 침체기에서 호환기로 넘어가는 순간을 포착해서 목돈을 만들려면 평소에 부동산 공부를 해놔야 한다. 투자금을 만들기 위한 지출 관리와 절제 능력은 필수다. 그러면서 전세계 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주식시장이 특성인 잦은 변동성을 경험해야 한다.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나중에 큰 금액도 투자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이 10억이 되면 연 10% 수익만 얻어도 1억이다. 투자 공부와 경험은 하루라도 빨리 돈이 없어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럼 당신이 상상한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다. 저축으로만 10억을 다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저축으로 10억, 20억 조기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장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일단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만들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돈과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투자가 바로 V3각형이다. 그리고 이 뒤부터는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살펴볼 건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미국에 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든 위기를 극복한 성숙한 시장이다. 미국 주식 시장이 생긴 지 약 150년이 넘었다.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모두 극복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위기가 찾아온다. 이 그래프가 1982년부터 S&P500, 위기가 S&P500이고요. 아래가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안 올랐다고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죠. 정말 이번에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 미국의 과거 차트와 데이터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수많은 큰 위기를 모두 극복했다. 50년간 70배 상승한 S&P500 지수를 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무기는 시간과 인내심이다. 우리는 그저 미국 주식이라는 좋은 자산을 틈틈이 모아가면 된다.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힘은 미국 주식 시장의 성숙함과 우상향하는 데이터에 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22배 상승했다. 세 번째,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미국은 배당금 지급과 꾸준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환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국내 기업은 돈을 벌어서 평균 약 17에서 18% 정도만 주주에게 나눠주는 반면 미국 기업은 약 40%를 나눠준다. 네 번째, 부자들은 달러를 갖고 있다. 달러는 국제금융거래, 무역 등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 덕분에 어느 나라에서나 믿고 사용하는 통화인 것이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면 원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달러를 갖고 있다. 다섯 번째,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를 가질 수 있다. 즉, 이 표를 보면 1986년에서 2022년까지 지수들이 몇 배 증가했느냐를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S&P500은 18배, 나스닥 100은 119배, 코스피는 15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배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S&P500, 나스닥 100, 미국 지수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현금 인출기를 갖는 셈이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투자로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오래 살았고 이자를 복리로 늘렸기 때문이다. 미국에 투자했고 오랫동안 복리 효과를 누리며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다. 미국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투자 상품이 없는 것 같다. 당신만의 현금 인출기를 갖기 바란다. 그리고 여기는 초보자일수록 미국 ETF가 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ETF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내에게 유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느냐는 질문에 재산의 90%는 인덱스 펀드 ETF에 투자라고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주식 투자에 익숙해주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미국 지수나 우리나라 지수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초보 투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ETF의 장점은 펀드보다 거래 비용이 저렴하다. 2. 투자 정보를 편하게 볼 수 있다. 3.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4. 개별 기업 주식보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5.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다. 6. 다양한 상품이 많아서 투자 목적에 맞게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팔려는 유혹에 빠지는데 사고 팔지 않고 장기로 가지고 간다면 수수료가 싼 ETF에 투자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돈을 잃는다. 또는 내가 고른 종목에 확신이 없어서 매일 주식앱을 들여다보며 고통스러워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해서 쳐다보고 주가가 오르면 언제 팔지 몰라서 쳐다본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돈도 못 벌고 마음은 괴롭고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하기 힘겨워진다. 이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업종을 고르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S&P500을 추종하는 SPY나 BOO 같은 것이나 NASDAQ100을 추종하는 QQQ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식 ETF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잃지 않는 종목 선정 5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자분도 처음 1년간은 단기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돈을 벌 수 없고 자신의 적성에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서 장기 투자로 투자 방법을 바꿨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1.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결국 저평가된 종목을 싸게 사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한다. 기업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야 한다. 일단 현재 꽤 오랜 시간 횡보하고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된 것 중에 좋은 기업을 찾으면 안전하다. 싼 것을 사면 마음이 편하다. 바닥에서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하면서 차트가 정배열이 되고 전 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 즉 여기는 설명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될 수 있으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 기준에서 20에서 30% 빠질 때 쌀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보다 더 올라갔을 때 다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가치 대비 고평가되었을 때 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는 기업을 사라. 가격이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앞으로 성장할 산업. 세상의 발전 방향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자본이 많고 실적도 흑자인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한다. 그런 기업은 곧 제 가치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 주가도 오른다. 세 번째 꼭 봐야 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꼭 체크해야 한다. 사람들은 실거주 집을 살 때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긴 시간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런데 주식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가 좋다고 해서 곧 오를 거라는 소문을 듣고 주식 방송이나 유튜브나 신문기사를 보고 쉽게 결정한다. 그래서 유독 주식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잘 알아보지 않고 쉽게 매수하고 쉽게 팔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어렵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죠. 위에서 설명한 것 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지표들이 악화됐을 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면 이 순이익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경제적인 혜자, 즉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4. 주요 주주 지분현황 리더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래야 주가 부양이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경영자의 자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영자가 나오는 뉴스나 인터뷰 영상은 꼭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2, 3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에서 10년은 보유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찾았다면 2년에서 3년은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천천히 오르면 월급으로 계속 싼 값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잘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내 월급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쁜 현대인들이 지속할 수 있으며 마음 편하고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경제 사이클상 주식 자체가 화랑인 시기, 보유 중인 기업의 업종이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시기가 무조건 온다.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그물을 내리고 있으면 수확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다만 분기 사업 보고서, 뉴스 등을 체크해야 한다. 회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확인하면서 열매를 맺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같이 불안기에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월급을 타면, 돈이 생기면, 자신이 확신하는 기업이면 한 주씩 한 주씩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것, 멘탈 관리가 전부다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 경기 사이클은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 이렇게 4단계를 반복하고 그에 따라 자산의 가격도 변한다. 이때 중요한 건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50%가 떨어졌어도 그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번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유효하다. 주가가 50% 떨어진 이유는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가 좋지 않아서다. 이렇게 자산의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우리는 좋은 자산을 가져야 한다. 원래 자산 가격은 변덕스럽게 움직인다.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락기, 침체기가 왔다면 침착하게 기다리면 된다.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 결국 자산 시장은 우상향한다.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거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일을 잘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더 많이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거위가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배를 갈라버린다. 그리고 다시는 거위를 갖지 않겠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마음이 떠나버린다. 자산 가격은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간절하다고 해서 금방 상승하지 않는다.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마음이 떠났던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모여들어야 가격이 상승한다. 투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할 자산을 골라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투자할 때도 공부한 만큼 보인다. 충분히 연구해서 투자하면 불안하지 않다.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매수하면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확신이 없어서다. 그 자산을 왜 샀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것이 적당한지를 모르니까 불안하다. 투자 목적과 기간을 미리 계획해서 투자하자. 수익을 실현해서 자산을 확보하는 것, 장기로 보유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하자. 몇 년 안에 수익 실현이 목표였다면 사이클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전한 시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장기 보유가 목적이었다면 경기 사이클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처음 계획대로 보유를 해야 한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다. 당장은 기대처럼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초조하면 지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끝내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럽 증권계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최소한 두 번 이상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나 역시도 불행한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다. 셋째, 투자자의 무기는 첫째도 둘째도 경험이다. 경험이 쌓이면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 큰 위기와 손실도 겪어봐야 내가 한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공부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오랜 시간 차분하게 겪어내면 비로소 우리는 상위 1%의 통찰력과 불을 거머쥘 수 있게 된다. 자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자꾸 가격을 확인하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다면 거리를 두고 약간 떨어져 지내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 명상, 산책, 유산소 운동 기록을 하면 좋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 투자 중에 이 위기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면 이럴 때 투자 대가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자. 위기가 와서 무섭고 불행하고 우울해 할까? 아니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좋은 자산을 더 매수하려고 할까? 당장의 위기보다 그 너머를 보길 바란다. 이 위기가 영원할까? 물가, 금리가 영원히 오르고 자산 가격은 영원히 하락할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찰리 멍거의 말을 기억하자.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현명하라. 단,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부위삼각형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에 한 내용만 잘 알아도 재테크의 기본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초보자 분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 재테크의 단권화라고 했잖아요. 이 책에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마인드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자가 170만원 월급쟁이에서 순자산 2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좀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자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굴린 것도 저랑 비슷하고요. 책을 읽고 공부한 것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솔직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막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운때가 맞아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운때를 타고 자산이 그냥 뻥튀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자산을 늘리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